홍준표 대구시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검토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논란은 지난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.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라는 겁니다.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. 이렇게 민주화된 시대에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에 이 시대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.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경상북도의 인재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고 또 경제를 일으킨 주역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상징적인 이런 광장과 동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.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뭐 하자 말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더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밖에 익명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도 있었습니다. 넉 달 전부터 활동해온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반겼습니다. 하지만 세금으로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. 대구시 세금 예산으로 이 동상을 건립하기도 하니까 지금 반발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반발과 저항 없이 원만하게 시 도민의 축제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면 민관 협력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다며 눈치 보며 시정을 운영하진 않는다는 말로 사업 강행의 뜻을 피력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.